군은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구인, 구직난 해소를 위해 2024 동대문구 온오프 취업박람회를 개최합니다. 동대문구와 인근 자치구에 위치한 50여 개의 기업이 참여하는 이번 취업박람회는 다양한 계층의 구직자들이 보다 쉽게 취업의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해 운영합니다. 온라인 취업박람회는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취업사이트 잉크루트 내 동대문구 취업박람회 페이지를 통해 열리고 있습니다. 구직자들은 개별적으로 채용과정을 진행할 수 있고 취업지원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는 24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구청에서 진행되는 오프라인 취업박람회에서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진로취업컨설턴트가 진행하는 취업전략자기특강이 마련돼 있으며 다양한 취업관련 부대행사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구는 이번 행사를 통해 구직을 원하는 구민들이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아 미래를 설계하고 참여기업들이 적합한 인재를 발굴하는 기회를 얻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